1018년 우리 민족 역사상 3대 대첩으로 불리는 비주대첩이 일어났다 70이 넘은 노장 강감찬이 20만 8,300명의 고려대군을 이끌고 거란의 10만 정의군을 괴멸시킨 것이다 거란의 3차 침입 당시 소배합이 이끌던 요나라군은 천운군과 우피실군으로 구성된 황제 직속의 최정예군이었다 비주대첩은 약 3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비주평원에서 맞붙은 대전투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회전이었다 이 전투 후 살아서 돌아간 거란군의 숫자는 수천명에 불과했다 거란군의 시체가 들판을 뒤덮었으며 사로잡은 포로와 노액한 말과 약타, 갑옷, 병장기를 다 셀 수 없을 지경이었다 살아서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명이었으니 거란이 이토록 참혹하게 패배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우리 역사 교과서는 당시 강감찬 장군이 주둔했던 영주를 평안도 안주로 비주를 구성으로 규정하고 흥화진을 평안북도 의주군 위원면으로 확정하고 있다 그 결과 거란의 1차, 2차, 3차 침공 시에 모든 전쟁지역이 압록강 이남의 평안도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많은 문헌과 자료들은 이 전쟁지역이 평안도에서 벌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30만 대군이 맞붙은 귀주 평원은 어디였을까 이 귀주대첩에 대해 요사는 거란군이 철군하다가 다, 타 두 개의 강 사이에서 고려군과 맞붙어 크게 패배했다고 기록하였다 개태 7년 12월에 소베압이 다와, 타에서 고려와 전투하였는데 아군이 분리하였다 천웅군과 우피실군에서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많았으며 천웅군 상원해리, 요련장 상원 아과달, 객성사 작고 바래 상원 고청명 등이 모두 진중해서 죽었다 요사의 기록을 보면 거란군이 대패한 귀주에는 다와와 타하라는 두 강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강 중 타하라는 지명이 요사 지리지의 귀덕주를 설명하는 부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귀덕주, 영원군이 설치되었고 하급으로 절도를 두었다 본래 한나라 양평연이 있던 곳으로 공선도가 전과했다 성종이 귀덕군을 세우고 나중에 이름을 바꾸었다 타하와 대보산이 있다 요나라 성종은 993년, 1010년, 1018년, 26년간 세 차례에 걸쳐 여유전쟁을 일으킨 인물로 요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군주였다 성종은 그의 치세 동안에 북송과 중앙아시아를 정벌하여 요나라의 영토를 최대로 넓혔다 성종이 실패한 전쟁은 고려와의 세 차례 전쟁밖에 없었다 요사에 기록된 귀덕주는 귀주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귀주와 인접한 요나라의 행정구역을 지칭한 것일 수도 있다 귀덕주에 대해 청나라 시기에 편찬된 성경강역고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귀덕주는 지금의 천령연 동남에 있다 태종대에 설치하고 성종이 귀덕군을 세웠는데 뒤에 이름을 바꾸었다 타하와 대보산이 있다 성경강역고에서는 요사의 기록과는 다르게 타하를 타하로 기록하였으나 같은 강을 한자만 다르게 표기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타하는 금나라 시기에 범화로 불렸고 타하는 현재 천령시 북쪽의 시하로 추정된다 원사에는 고려인 홍복원이 40여 성을 들어 원나라에 항복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 항복한 40여 성 중에 귀주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원사에는 몽골이 항복한 귀주를 심양로에 포함했다고 기록했다 심양로는 본래 음루의 옛 땅으로 바레데시가 정리부를 세우고 심주 정주 두 주를 감독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심주 땅이다 원나라 초의 요동을 평정할 때 고려국 인주의 신비도령 홍복원이 서경, 도호, 귀주 등 40여 성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함으로 각각 진수사를 세우고 관을 설치하여 그 백성을 어루만졌다 고려군이 대승을 거둔 지역인 귀주가 심양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위에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귀주는 평안도 구성이 아니라 요령성 천령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또 다른 기록과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 귀주를 서쪽으로 더 나아가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3차 여요전쟁 당시 귀주 대첩이 일어나기 전에 첫 전투는 흥화진에서 있었다 이 흥화진 전투에서 강감찬 장군은 매복과 수공으로 거란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흔히 강감찬 장군이 강물을 막아 대승을 거두었다는 전투는 귀주 대첩이 아니라 흥화진 전투였다 이 흥화진 전투에 대해 고려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흥화진에 이르러 기병만 2천명을 뽑아 산골짜기에 매복시킨 후에 굵은 밧줄로 소가죽을 꿰어서 성동 쪽의 강물을 막고 적들을 기다렸다 적들이 오자 막아 놓았던 물줄기를 터놓고 복병을 돌격시켜 크게 패배시켰다 거란은 초반 전투에서 흥화진에서 대패하자 개경으로 곧장 진격했다 그러나 고려군의 항전으로 곳곳에서 고려군사에게 패했고 철수하던 거란군은 귀주 평원에서 결정적인 참패를 당한다 이 흥화진과 귀주는 서로 연결된 고려 서북 방면의 군사 유충지였다 흥화진의 위치를 알면 귀주의 위치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사에는 993년 거란과의 단판 결과에 따라 서희 장군이 여진을 쫓아내고 설치한 성과 진이 기록되어 있다 성종 13년에 평장사 서희에게 명하여 병사를 이끌고 여진을 쫓아낸 후 장흥 귀와 두진과 곽주 귀주의 성을 쌓게 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에 서희 장군은 더 깊숙이 들어가 흥화진을 구축하고 성을 쌓는다 성종 14년에 서희에게 명하여 병사를 거느리고 여진 깊숙이 들어가 안에 흥화 두진의 성을 쌓게 하였다 그런데 이 장흥과 귀화라는 명칭이 요사 지리지 중경도의 중경대정부의 관할 현으로 실려 있다 요사를 바탕으로 그린 담기양의 중국 역사 지도집에는 요나라 중경도의 장흥 귀화가 현재의 조양과 승덕 사이에 뚜렷이 표기되어 있다 담기양의 중국 역사 지도집은 진화의 영토를 과대포장하고 중화 패권주의 성향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역사 지도집이다 흥화라는 명칭도 승덕 옆에 의렷이 그려져 있다 승덕은 네몽골과 화북평원 동북삼성을 갈라놓는 산지 한가운데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장흥과 귀화 양진과 흥화진이 현재의 요서지역에 있었다면 귀주 또한 장흥 귀화 흥화와 가까운 동쪽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1035년 고려 제10대 정종은 거란의 재침입을 막기 위해 덕종 때부터 쌓던 천리장성을 완성한다 이달에 서북로의 송령 동쪽으로 장성을 쌓아 변방적들과의 충돌을 방어하려고 하였다 송령은 현재 요하의 서쪽에 있던 의주지역으로 지금도 송령문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이 송령 동쪽으로 장성을 구축했다면 귀주는 송령 동쪽에 있었다는 얘기이다 흠정만 주얼류고를 완역한 남주성 박사는 고려 이대 광종이 생여진을 쫓아내고 쌓은 성인 가주와 송성 중에 송성의 위치를 금주시 송산으로 추정했다 고려사 지리지는 귀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귀주는 본래 고려의 만년군이다 성종 13년에 평장사 서희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여진을 축출하고 귀주성을 쌓았다 현종 9년에 방어사를 두었다 고종 3년에 거란병이 침입해 약탈하니 고울 사람들이 맞서 싸워서 죽이고 사로잡은 자가 많았다 18년에 이르러 몽골병이 침략하자 병마사 박서가 진력하여 싸우고 항복하지 아니한 공로로 정원대도호부로 승격시켰다 뒤에 도호부를 정주목으로 고쳤다 귀주가 정원 대도호부와 정주목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즉 귀주가 정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요사는 귀주였던 정주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정주 본영군은 고려가 설치한 주이다 옛날에 현이 한 개 있는데 정동현이라고 한다 성종 통화 13년에 군으로 승격되어 요서 백성을 옮겨 살게 하였다 동경 유수사에 예속시켰다 관할 현은 하나이다 정동현은 고려가 설치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요서 백성을 옮겨서 거주하게 하였다 호구수는 800이다 고려사와 요사는 귀주를 요서와 인접한 정주라고 말하고 있다 즉 정주의 위치는 우리가 아는 한반도의 평안도가 아니라 요서 주민을 이주시킨 요서 인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고려사는 정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또 다른 기록을 남겼다 정주는 옛날에 파지라고 불렀고 선이라고도 한다 정정 7년에 정주방어사로 하고 관문을 두었다 공민왕 5년에 도어부로 승격시켰다 벼로는 중산이다 비백산이 있다 정주를 중산이라고도 불렀다는 것이다 지나와 우리나라의 지명이 겹치는 곳이 많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지나치기에는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기록이다 이 중산에 대한 송사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중산부 중산부의 차분은 박릉군이다 건륭 원년에 역주와 부평을 함께 내속시켰다 태평흥국 초에 정무군 절도로 계칭했다 본래 정주로서 경력 8년에 정주, 보주, 심주, 기주, 광신군, 안숙군, 순안군, 영령군을 관할하는 정주로 안부사를 두었다 정화 3년에 부로 승격시켰으며 군명을 중산으로 개명했다 고려사와 송사의 기록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겠다 고려는 2차 여요전쟁에서 강조가 30만을 동원했고 3차 여요전쟁에서는 강감찬 장군이 20만 8천명을 동원했다 그리고 100여 년 후에 여진을 정벌할 때는 용관 장군이 17만 대군을 전쟁에 투입했다 이와 같은 병력 규모는 한반도만 영토로 가진 나라의 국력에서 나올 수 없는 병력 규모다 고려의 행정구역 수는 584개였고 조선의 행정구역 수는 324개였다 서희 장군이 개척한 영토가 현재의 압록강 남쪽에서 청천강에 이르는 지역에 있었다는 기존의 인식을 벗어나야 한다 천년 전의 고려는 우리가 상상했던 한반도의 소국이 아니다 이제는 고려의 국경선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 천년 전의 고려의 국경선가 올 수 없는 frog trader 4 소원